음 싸워먹고 다시 복구했어 저거풀? 저거풀? 강남 강북? 강남? 강남 콜 멀어서 가겠어 차 타고 가야 되겠네 차 타고 가죠 어차피 뭐 7팀밖에 안되는데 그래 그럼 멀리 갈 필요 있나? 그 집이? 솔직히 저는 좀 신기하고 싶긴 한데 애들이 많네요 애들이 아스나로 가네 일단 강남 로족으로 갈까? 로족 한 팀 보여요? 두 팀 아니야? 한 팀? 갈까? 두 팀인가? 로족? 아니 근데 지금 천일리엄 저쪽으로 가야 되었어요 오케이 같이 가요 강북으로 한 스쿼드 와요 일단 로족 한 팀 피일형이랑 나랑 여기 옛내만 정리 해야되나? 낙하산 폈어요 나 차 먹으러 왔는데 차 있어요 거기? 어? 오토바이 오토바이 커리 오토바이 1개 여기 강국에 있나요? 거기, 기본 나죠? 기본 나고. 가위치 아위치. 방금 총소리 났는데? 강국이야 강남이야. 와, 원 반대다. 바로, 바로 이동을 해야 되나? 천일님 지금 강북강남. 강북 털고 가죠 가까운데 그냥 강북에서 털고 가대 그랬대 아무도 안 왔으니까 강남인가 강북 아까 한 명 나르던데 아까 강남에 오다가 팔각층에서 떨어졌어요 강남 팔각층? 오케이 아까 저 떨어져 있던데 갑자기 떨어졌어요 차 소리 아닌가 버그 소리 버그 우리 이제 출발합니다 조심히 와 네 버그 소리 아까 바이탕이 아닌데 응 나 아니야 누구지? 여기 앰프 한 자로 더 있네요 응 2층 설마 이 인원수로 초반부터 시비걸로 올려나 문 열어줘 시간도 없는데 문 열어봅시다 어제 내 집에서 잘 숙여야 되는 것 같은데 뭐 버그 소리 버그 소리 이건 나 아 가방 하나 안 나와 아 가방 하나 안 나와 도망간 후 하지 이 집안에 아이템 1개들도 bonne 좋네 아파트 털기 싫은데 죄송합니다 왜? 지금 옆에서 같이 털고 있을걸 아니요 너무 아이템이 안나와서 아까 주택가 털었는데 뒤발에 템이 한개도 안나와요 그러면 여기도 시간치가 안나와요 멀리 가긴 귀찮아 멀리 가는게 너무 위험해 보이기도 하고 멀리 가는게 너무 위험해 보이기도 하고 안갔다 쓰면 저 시청이나 이런게 좀 털고싶은데 그런 일에서 제가 털고 오게 난 이상하게 시청은 안가지던데 경찰서랑 시청은 좋아요 혼자 이런게 갔다가 죽으면 답이 없는데 경찰서 뭐 이런게 별로 안좋아 괜찮네 파밍이 빨라서요 조금 에이아 소음기 먹었어 오 진짜 교직하니깐 또 이래 또 이래 조금만 넣어 조금만 넣어 조금만 넣어 조금만 넣어 사기장 나왔어 출발합니다 아 못먹었는데 또 기다려 오니 멀어서 와 아파트 1층에 아무것도 없어 요즘 아파트가 가난해요 요즘 아파트가 가난해요 문 열다가 끝날 방구인데 와 와 열다라 와 아 아 아 아 아 아 아 꼬다리만 겁나 많이 나오는데 나 꼬다리 없어 저도 하나만 주세요 아 나 없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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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없어 꼬다리 뭐래요? 오케이 3만 우와 3렙 3렙 시리즈 여기서 다 나왔다 뭐야 가방 빼고 자랑이야? 부럽다 부럽네 많이 부럽다 한집에서 다 나왔어요 갑자기 저 앵글 손잡이랑 개머리판 좀 부탁드려도 될까요? 오케이 오케이 개머리판이 아니네 앰퍼 어딨다고? 빨간집? 네 2층 탄 없어요 탄 제가 제가 갖고 왔음 앨범이판이네요 5탄이 없네 저 총이 없어 어 산툭 굿굿 굿굿 파일인데 어 개머리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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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버리시마 어딨어? 앰퍼 1층인가 2층에 있었는데 2층 찾았어요 찾았어요? 잠깐만 1층 켜고있어 근데 여기 다 털었는데 문 안 열렸는데 네 굿굿 내가 다 털었는데 터뜨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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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수직 손잡이 생각할까요? 앵글이라도? 앵글 없으면? 앵글 있어야 나는 5탄이 너무 없다 근데 딱 90발 나 20발 있어 120발 4에서 60발 자기장 5 이동합니다 네 이동하실 분들 이동해주세요 좀 더 털고 싶긴 한데 아파트 여기까지 오버파밍 좀 해도 될 것 같긴 해요 오버파밍? 오버파밍 해야되지 않을까요? 사람도 별로 없으니? 오케이 괜히 먼저가서 싸우는 일 뒤측에서 1등 하는게 오케이 어? 어? 3렙 가방 3렙 가방만 나오면 되는데 오 AK이다 하자고 하기 잘했네 어? 여기 3렙 뚜껑 3뚝 차있는 사람 갔다오세요 옥상에 3뚝 오탐 부족하신 분 피해병이 제일 가까울걸요? 내가? 내가 제일 가깝다고? 오탐 부족하신 분 초록핑에 200발 정도 있어요 어 내가 화이트야 너 7미리 가져가 네 3뚝 버려야겠네 다들 멀쎄 멀어 여기 내가 오토바이 누가 훔쳐갔어 아니네 여기 저 안에 있어 여기 밖에 밖에 그쪽을 먹으러 가고 싶은데 어 가진 마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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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열어볼게 rendezvous Phew icted 아까 저 노핑이 있는 거 탄, 오탄 다 챙겨왔어요? 응 응 응 너 몇 발 있어? 저 다해서 150발 150발? 내가 260발 있으니까 얼마나 들어올 때? 60발? 60발만 있어 나 200발 저.. 저.. 또 200발 아.. 아프다 아프다 들어가자 고고고 고고 신경하세요 따라갑니다 한 번 더 해야 돼 한 번 더 해야 돼 네? 네 한 번 더 낙포라 빨아야 돼 수직은 하나 남.. 수직 버렸는데 필요 없으시다래서? 아 나는 필요 없는데 필요 없을 거야 한 번 더 해야 돼 한 번 더 해야 돼 야즈나야 방향으로 가는 게 낫죠 여기 사람이 실수될 때 아까 이쪽에서 다 떨어졌거든요 차는 이 쪽으로 가봐요 이 쪽으로 가려면 그.. 이 쪽으로 가면 그.. 차는 이 쪽으로 가면 노조옥 방향으로 가야 돼 그래서 많이 들어가거든요 그래서 아예 야즈나야 밑에 있는 게 아예 쪽으로 들어가는 생각으로 우리가 이 쪽으로 가면 두꺼immu 이쪽으로 가면 두꺼be는 많이 안 내렸겠어요 나 세 suspend 조심해 안 인고 네 안 인고 잘 안 인고 다시 한번 li 안 인고 아까 적들은 적들 많아 적들은 적들 많아 진짜.. 뭐.. 저기.. 수나 드시는 분 계세요? 아니요.. 수나가 없을걸요? 개몰판 누구한테 있어? 저요. 세표를 하고 생각 소리가 없네.. 여기 앵글 하나 있는데 저는.. 다 있어요. 앞대가리만 없어요. 저희도 앞대가리 없어요. 나 앞자리 먹음 어디로 갈까요? 미리 가운데 나 파란색에서 만나죠 파란색 주소에서요? 네 어차피 없을 거예요 주소는 없겠죠 나 시아가 왜 이리 많아 주위에 애들이 없다네 소형기, 보정기 종교별로 다 있으니까 저 보정기 저 보정기 보정기 무정기 무정기 일지가 티가 많이 날아있네 여기서 아이템 배분 아 이거 뭐야 밖에서 터져있네 여기서 배분을 해야 되는데 나는 1, 0, 3 소형기, 보정기, 개머리판 대탄 전 1, 0, 5 어? 보정기 없어졌다 응 저요? 내가 먹었어? 좋아요 빨리 하나만 좋아요 뜨거 놨어요 뜨거 놨어요 구상 여유 좀 되시는 거예요 저 3, 1, 1 하나 덜 볼게요 저 저 저도 구상하는 지금 3, 2, 1 저 2, 0, 3 8, 8, 8, 8, 9 아니요 저요 저요 Ш아 상징 사 600 100 아 120팔인데 한 티가 싸우겠네 아 와 아파트 쪽에 생겼네. 더럽네. 여기 앞서가 들어오게. 나스나야 남쪽 개활지 통해서 오른쪽으로 돌아가게요. 크게. 네. 저 집에 가져가요? 1층 집에? 아, 여기 1층 집이구나. 아파트 가야 되나? 아파트 뒤에서 엄청 나올 텐데 그러면 차라리 이 끝에서 나오는 게 낫지. 여기는 너무 위험해요. 나올 때도 위험하고. 근데 1이 지금 이쪽으로 더 줄 것 같은데. 네, 그니까요. 최대한 남쪽으로 붙는 게. 여기나 여기나. 여기 가시죠. 고고. 천일님. 네, 가요 가요. 저 오토바이요. 아, 오토바이요. 네, 가시죠. 요즘 뭐 오토바이를 좋아해서? 가끔 360도도 넘어갑니다. 아, 여기야. 540도 넘어갑니다. 540도 넘어갑니다. 뭐. 여기가 다리 건너자마자 바로 오른쪽으로 올라가고. 여기가 다리 나오네. 어? 고급. 어? 고급. 어? 고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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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디에요? 어? 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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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확인. 어? 보고 보고. 어? 멀리서 한 번 보고. 오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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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집에 집에. 아이씨. 아이씨. 저쪽. 아이씨. 집 안에. 집. 저 있는데. 아이씨. 얼추 없게 죽을 땐. 저. 저. 나. 한 마리. 나. 아이씨. 둘. 저. 살리는 거 주지. 여운. 되게. 보고 먹으러 왔어. 네. 거기 있는 쪽에서 살리는 거 주지마. 거기 있는 쪽에서 살리는 것이 맞습니다. 북쪽 맨방향. 저기 있다. 잠시만 기다려 주시기. 잠시만 기다려 주시기. 겁나. 거기. 저희들 그거 있던데? 길리요? 네 길리 있었어요 저 진짜... 너무 아픈데? 아픈데 이거? 가야 돼요 음료수를 챙기고 싶은데 약도 없는데 반대쪽에 생겼어요 빨리 차를 타요 빨리 저 치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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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근처에 있는 거 아무나 타세요 빨리 네 오 이거 겁나 아픈데? 탔어요? 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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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 번 더 지워 아 죽겠는데 아 가 그냥 가 네 야 이거 먹고 가있어 지금 먹고 가고 살려 살릴 수 있긴 한데 못 살려요 못 살려요 못 살려 분대가 분대 처음에 각각하고 시작한 거 안 돼요 피 따는 속도가 분대보다 빨라요 아까 죄송해요 어떻게 해요 오요 가 오요 가 안 돼 왜 진통제를 왜 먹어 아 미친 아니 왜 진통제를 왜 먹어 저 저도 그랬다 바로 지금 시스텔했어요 아니 진통을 왜 먹어 진짜 약은 것 같은데 진짜 덥다 와 약 말 챙겼는데 이리 허무하게 죽나 보고 봐 아 아 깨끗빨리도 안되네 아 깨끗빨리도 안되네 문조금을 가도 들려도 돼 아 못간다 아 못먹어 못먹으러 가야되냐 못먹으러 가야되냐 도착해갖고 와 9팀 있었는데 와 살았는데